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박은정 의원 및 조국혁신당의 검찰 독재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그냥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그에 맞서신 분들이 당직자로 일한 분들도 있습니다. 박은정 차규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입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른 법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이러한 상식과 정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외법권이자 언터처블인 특수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특권의 중심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입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예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숱한 위법 논란에도 수사선상에 오르지조차 않았습니다.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활동시간 2만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최혜병 특검법 등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앞서 약속드렸던 라인 사태, 국제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 장악에 대한 삼국조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 씨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개원 첫날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